흐린 거 아닌가? 이렇게 잡아야 돼? 오늘 왜 이렇게 휑해, 근데? 남의 팀 멋있어. 레슨 빠졌고요. 어? 자, 나와주세요. 대박! 시즌 1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. 아, 죄송해서 어떡하지? 야, 현우야! 왜 나한테만 그래? 너무 붙었어. 히든 코너? 공개하겠습니다. 에이! 진짜로? 말이 돼요? 내가 살면서 봉소나물도 안 들어봤어요. π.